진짜 굴 젤리 먹방 진짜 굴 젤리 먹방 아주 굴 젤리 먹으러 왔어요 3개 1개 1개 2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고호젤리랑 틱톡젤리랑 벌집 쿨젤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볼까요? 와 너무 달아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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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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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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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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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달라 와우 와우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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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떻게 하지? 어떡하지? 와 와 굴이 너무 달아 어떻게 하지? 젤리를 하다가 집이 완전 낫다 집이 완전 낫다 난리 났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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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